여러 차례 보도해 드린 것처럼 이번 파업의 핵심 쟁점은 안전 운임제입니다. 화물 운임에 대한 일종의 최저임금제 같은 건데, 정부와 경제단체는 전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기 힘든 제도다라고 했습니다. 정말로 그런 건지 성화선 기자가 팩트체크해 보겠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언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운임을 이렇게 법적으로 정해서 화주들을 처벌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인지, 전 세계적으로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 나라는 전혀 없습니다. 안전 운임제를 시행하는 나라가 없는지 알아보니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른 나라들의 상황은 어떤지 좀 살펴봤습니다. 먼저 호주입니다. 2012년에 도로안전 운임제라는 제도를 법으로 만들었습니다. 2016년에 폐지됐는데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시드니 항이 있는 주에서는 계속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어떨까요? 전국은 아니지만 일부 주에서 법을 통해서 최저 운임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브라질은 2018년부터 전국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우리처럼 지키지 않으면 처벌도 합니다. 일본과 프랑스는 표준 운임을 고신은 하는데, 우리와 다른 건 강제성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단순히 해외에 있다, 없다가 아닙니다. 복잡한 하도급 구조나 화물차 기사들이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다는 국내 현실을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번엔 원희룡 장관의 또 다른 발언을 들어보시겠습니다. 행정명령은 가처분 대상이 아닙니다. 개시 명령 자체는 가처분 대상이 아니고요. 업무 개시 명령이 가처분 대상이 아닌 것은 맞습니다. 업무 개시 명령은 행정소송법으로 다루는데, 여기엔 가처분 조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신 행정소송법에 따라 집행정지라는 걸 신청할 수 있습니다. 표현은 맞지만 내용은 틀린 겁니다. 화물연대는 가처분은 임시적인 조치라는 의미로 쓴 것이라며, 명확하게는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